건강기능식품 안녕하세요. 도니입니다. 이번 개봉기는 건강기능식품인데요. 파미니티의 피브로인 기억력이라는 제품입니다.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피브로인 추출물 BF7 400mg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구요.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500mg 60종이 들어있구요. 측면에는 피브로인이 어떤 인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구요. 뒷면에는 원료 및 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는 섭취 방법, 보관시 주의사항, 포장재질, 제조원, 판매원 등이 나와있구요. 아래쪽에 제조번호와 유통기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개봉을 하면 먼저 설명서가 보이네요. 박스에 나와있는 내용보다 상당히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옆면에 보였던 BF7이 뭔지부터 영양기능 정보라든지 섭취 방법 박스에 나왔던 내용도 나와있구요. 다른 면에는 인체 시험 결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물은 반짝이는 보라색 뚜껑이 존에 뜨는데요. 페트병 연계에 들어있습니다. 측면에 아까 박스에서 보셨던 내용이 나와있구요. 이쪽에는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를 찾는거라고 나와있죠. 뚜껑을 열면 리드쥐가 막혀있는데요. 가운데를 잡고 필라게 뜯게끔 비닐로 흔들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흔들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면 실리카게를 큰게 들어있습니다. 세게 반짝이는 정제로 되어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하루에 두 종을 두 번 둘과 함께 섭취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피브로잉 기억력 건강기능식품의 개봉기를 보여드렸구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남기는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